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1.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오늘은 처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형부 한 분 모시고 왔어요. 제목 내가 왜 이럴까 처제만 보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터질 것 같아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처제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는데 아주 그냥 짱돌로 처 죽이고 싶어요. 그냥 아주 그냥 어?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처제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처제야 보고 있냐? 어? 이 맷돌에 갈린 콩비지 같은 드라 우리가 같이 산지도 벌써 석달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석달이 말이다. 나에게는 30년처럼 느껴지는구나. 행부 행부 저 진짜 조금만 같이 있을게요. 직장만 구하면 바로 나갈 거예요. 저 빨래랑 청소 되게 잘해요. 진짜예요. 히히. 두 사람 방해 절대 안 할게요. 히히. 괜찮죠? 같이 살아도. 미소 돼지 천사가 있다면 이런 얼굴일까? 애교쟁이 여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? 너의 그 가식 가득한 웃음과 애교에 넘어간 내 자신이 너의 언니의 부탁을 들어준 나라는 이 새끼를 말이야.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다가 그냥 거꾸로 쳐박아버리고 싶어. 그냥 아주 그냥. 너 진짜 뭐야? 혹시 북한에서 넘어온 스파이냐? 간첩이야?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? 어? 도대체 왜 북조선의 고난의 행군이 내 집 거실에서 생기고 있냐 이 말이야. 거기다가 인마 그동안 그 개같은 일들을 장모님이 들으시면 너희 엄마 말이야. 너희 엄마. 과연 뭐라고 하실까? 설마 너희 언니랑 내 탓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? 어? 이거는 마지막 경고야. 딱 며칠만 더 두고 보겠어. 그동안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. 어? 이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장모님한테 보여줄 거야. 이 새끼야. 당신 둘째 딸이 어느 정도로 미쳐있고 개 망나니인지 알 수 있게. 그럼 뭐 모르긴 해도 성적 불같은 우리 장인어른께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땅에다가 확 묻어버리진 않을까? 어? 그럴 것 같은데? 흥. 직장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만 같이 있게 해달라는 너희 언니의 눈물어린 부탁. 그때 내가 냉정하게 내치고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게 후회가 돼. 아... 그때 생각하니까 또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네. 아무튼 지금부터는 니년의 그 만행을 하나하나 써볼 테니까 그래도 정녕 네가 사람이라면 어? 반성을 좀 해라. 우선 집에서 입는 옷 옷 옷 말이다. 아니 지금이 뭐 한여름도 아니고 많이 선선 아니야. 이젠 좀 쌀쌀하지 않냐? 어? 제발 집에서 핫펜치 좀 입지 마라. 내가 아무리 형부라곤 하지만 그렇게 막 편하게 살았어야 되겠냐? 내가 눈 둘 곳이 없어. 내 집인데. 눈을 감고 살아야 돼. 내 집인데.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팬티 같은 핫펜치 입고 시체마냥 쇼파이 널부러져 누워 다리 쫙 벌리고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... 분노가 그냥 하... 이 글을 보고 어떤 미친놈들은 야! 좋겠다!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? 어? 일단 개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백돼지 인삼 같은 처지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. 인마! 그리고 이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야. 다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그렇게 짧은 걸 입고 있으니까 어? 헌 허벅지에 돼지기름 다 튀고 앗 뜨거 앗 뜨거! 이지랄. 그러자 모처럼 너희 언니도 한마디를 하네. 야 이 문의 가스네. 좀 길게 입어. 기름이랑 허벅지랑 소개팅 시켜주냐? 어? 저 봐라. 다 보인다. 다 보여. 그냥 우리끼린데 좀 보이면 어때? 형부가 뭐 남자야? 왜 언니까지 오바하고 그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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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인마. 너 말 잘했다. 나도 백돼지 인삼인 네가 여자로는 안 보인다만 그래도 그게 더 짜증난다고 그게 제발 집에선 반바지 좀 입어라. 생각 없이 쳐다보자니 내가 미친놈이 되는 것 같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걸 일부러 안 보고 피해하자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억울해. 어? 그리고 인마. 야 이 거지같은 놈. 내 차 말이다 내 차. 네 차가 아니라 내 차. 지난 주말에 네 친구 만난다고 끌고 뭐 밖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내 차는 도대체 왜 가지고 가는 거야? 그것도 말도 없이. 게다가 야 이 개또라이 같은 하... 이거는 나도 바로 오늘 알게 된 건데 자세히 보니까 아까 운전석 앞쪽 범퍼가 전날까지는 분명 멀쩡했던 게 살짝 찌그러져 있네? 이거 뭐냐? 어? 아니 진짜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네.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네 얼굴처럼 찌그러졌으면 적어도 형부인 나한테 주인이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뇨? 어? 야 이 망할 년아. 진짜 양심도 없는 년. 그 차 이제 겨우 7000km 탄 차야. 그런 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새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그 언니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아끼는 보물인데 감히 그걸 짜부시켜놓고 말을 안 해? 언제나 항상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닦고 쪼이고 기름치는 걸 이 미친년이 박아놨네. 그리고 이 새끼야 제발 부탁인데 술을 마실 거면 곱게 좀 쳐마셔. 뭐 오랑캐랑 마시고 오냐? 어? 어디 가서 말술 마시고 오는 거요? 어쩜 그렇게 하루하루가 얼큰하냐? 정말 대단하다 진짜. 어? 아무튼 술 처먹고 새벽 3시에 기어들어오는 거 이거 사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뭐 니 인생이니까 니가 조지는 거 내가 거기까진 터치를 안 할게. 안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야. 집에 들어왔으면 그냥 조용히 좀 좀 자든가. 화장실에서 뭐 30분 동안 웨악! 웨악! 우당탕탕 막 어? 온 집안 사람 다 깨우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요? 그리고 또 하나 죽어도 이해 안 되는 거 아니 토를 할 거면 그냥 변기에다 살포시 토하면 안 돼? 어? 조준이 안 되냐? 멀쩡한 변기를 옆에 놔두고 매번 굳이 세면대에다가 토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여?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 해물파전을 잔뜩 쳐드셨는지 세면대에 파줄기가 한가득 아이고 머리야 야 인간이 아니네 내 인양 아직 멀었어 이씨 니년의 만행은 또 있어 그런데 야 너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해 어제 우리 땡땡이가 잘 때 나한테 살짝 그러더라 아빠 아까 이모가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 그래서 아까 막 울었어 이모랑 같이 사는 것 싫어 하하하하하 이게 야 인마 어? 이게 겨우 다섯 살짜리 애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게 어?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니가 이모야 니가 사람 새끼냐고 아니 세상에 어떤 이모가 대가리가 핵바닥 돌지 않고서야 조카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애를 울리냐 이야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요 오죽 많이 당하고 살았으면 이 나이도 어린 게 어? 이모랑 같이 싫다 살기 싫다 이런 소리를 다 하는 걸까 거기다가 인마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땡땡이 이쁘다고 용돈으로 주셨던 그 만원 그거 애 살살 꼬셔서 어? 아이스크림 사먹고 나머지도 니가 다 꿀꺽했지 기가 차고 어체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휴 오죽 돈이 궁했으면 애 코 묻은 돈을 꿀꺽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너는 내가 이거 모르는 줄 알지 다 지켜보고 있다 어? 제발 철 좀 들어라 나이 스물일곱 먹고 하루하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냐 어?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내 나름 생각해서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판단해가지고 아직 아무리 말 안 했다 그러니까 너가 언니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번 주 금요일날 너 외박했던 그날 말이야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가지고 행부 행부 하면서 용돈 10만원 떨어갔던 그날 이 돈 먹는 하마 같은 년아 어? 아무튼 그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날 밤 11시쯤에 시내에서 너 걸어가는 거 내가 봤다 너는 나를 못 봤지만 나는 너를 봤어 똑똑히 물론 이날 회사 회식이 아니었으면 뭐 나도 못 봤겠지만 아무튼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너 그러고 사는 거 니 남친도 알고 있는 거요? 나도 그 친구 얼굴 몇 번 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날 너랑 같이 있던 그 남자가 니 남친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요 뭐 그러다가 죄 받는다 어?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죄는 나도 같이 받을 것 같아 니가 그러고 다니는 꼴을 보고도 얼른 니 남친이 너를 데려갔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어 내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 나도 분명 벌받겠지 하지만 여러 명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한 놈이 총대를 매는 게 뭔가 합리적이고 좋은 거니까 얼른 그랬으면 좋겠다 여튼 내 인내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 니 언니는 그래도 어린 동생이라고 자꾸 감싸들고 그랬는데 요 사이에 느낌이 안 좋아 조만간 너를 때려 죽일지도 모르겠더라 그리고 인마 너 청소 빨래 설거지 잘한다며 근데 니가 같이 살면서 설거지 한 번을 했냐 아니면 청소를 했냐 하다못해 빨래를 했냐 게다가 그 망할 생리대 태로 야 진짜 용랑 하다못해 애라도 좀 봐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겠는데 아이스크림이나 뺏어먹고 돈 먹티 하하하하 아참 아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어 니가 메뚜기야? 어? 니가 마오쩌둥이 보낸 메뚜기 맞지 너? 어? 아니 내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맥주랑 햄을 니가 왜 처먹어? 아주 그냥 다 처먹어 다 처먹어 씨를 죄다 말려요 먹으려고 냉장고 열어보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질투를 할 정도로 처제랑 형부 사이가 좋다고들 하던데 우린 왜 이러는 걸까? 아니 팔자에도 없는 부 욕심내고 그렇게 살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서 하루빨리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곳에 구해야 해 너 말이야 만약에 우리 동네 근처에 직장 구하고 그래서 아예 우리 집에서 눌러 사는 거 이런 개혁같은 대불행 대재앙이 생긴다면 그땐 우리 둘 다 신문에 나오는 거야 알겠냐? 이야 뭐지? 하하하하 이야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하하하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죠?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무서워 무서워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